제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점 신뢰를 이루는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은다.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는 중에 엊그저께 여러분이 혹시 뉴스를 민감하게 보셨으면 한국 뉴스를 아까 1부 예배때는 나오신 분들이 아주 소상히 뉴스를 알고 계십니다. 아주 한국 총통발리적이 앉아계십니다. 1부 예배때면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한 미국사람이 한국가슴 중이 되죠. 그거 아세요? 나 그것 좀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사람을 우리가 높여서 남들이다. 님자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 또 반사님. 중도 높여서 스자에다가 님자로 붙인 거예요. 원래는 스였는데. 스. 스시를 높여서 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500년 2조 시대에는 전부 유교 정책으로 정도전 설립한 태조 이성계를 공립한 정도전의 머릿속에 중국에 있던 2조 사상으로 한국을 체격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다 수묘 척불. 유교는 숭배하고 불교는 배척하는 사상으로 다 무식을 해서 스자에다가 님자를 붙인지가 얼마 안 돼요. 어쨌든 그런데 그 하버드로 나온 아무개가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불교를 하면서 대포를 쐈죠. 이건 껍데기는 불교인데 소알맹이는 전부 유교라. 계급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불교를 써갔다. 불교가 아니라 유교의 장유유서. 신원서판의 예로 높은 사람부터 명령체결되어 있으니까 한국불교는 짐자는 없고 가짜만 있다. 거기다 한마디 더 했죠. 한국불교는 이걸 좋아하며 이걸 좋아해서 망했다. 그러니 말이죠.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말도 못하겠어요. 지금 속이 상해서. 이게 한국 전체를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에 본평가들이 나와서 불교만 이걸 좋아하냐. 다른 조판은 어쩌냐. 그럼 우리도 도매금으로 지금 요금을 먹었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겠죠. 신앙정을 하는 분들도 영향을 입겠죠.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잘못된 종파에 하나 내가 들어가서 기독교라는 데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무슨 빠양을 먹듯이 마비된 거냐. 여러분 어떤 마음을 오늘 함께 예배되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공부하는 것들을 정화해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모든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우리라고 보면 별별로 간 사람입니까. 그 물에 그 나물에 같이 흘러가는데 우리인들 우리 속에 그런 욕망과 잘못된 부패하는 기복주의. 불교가 기복주의라고 비판했고 기독교도 역시 천박한 자본주의 노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 때문에 얘기했냐. 그 답은 이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우리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Total depressive 이런 용어를 씁니다. 신학자들이.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부패하고 죄로 말리야마 영향력이 가득 장악되어 있어서 근본 싹 듣죠. 생각부터 잡아냈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 선언하는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뭐가 나와요. 욕심 욕망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죄 그 다음 답이 뭐죠. 죄를 낳고 죄가 잠성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어서 사망의 일 이게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노예틱 인플루언스 오브 신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영향력이 이성 지성 학식적으로 장악되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우리에게 둘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학식을 가져든 어떤 학문을 가져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인간 존재 자체를 실존 자체를 감싸고 있는 여러분과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반년 이 사실을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죄, 죄를 가지고 있는 욕망, 욕심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이걸 못 깨닫느냐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영향력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돼 있냐면 빛이 없고 어둠게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현 박스님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빛이 어디가 있냐 바바드리아 나왔는데도 안되니까 한국의 어느 유명한 절에 들어가서 어떤 스님 밑에서 선 불교를 배우면 거기서 가르쳐주는 화두를 넣고 노심초사에서 생각하면 어떤 빛의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냐 인생의 해당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그런데 성경동화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어두움을 벗어나 여러분과 저의 원천적인 능력은 없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다 보기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학습과 지식이 그렇게 밖에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그 많은 아름다운 자문과 전도서의 내용 딱 그것이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따로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학습과 지식과 지혜 딱 하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존중할지요.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위대한 지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딱 문이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문이 그 문이 누구냐면 예수 크리스토스 여러분과 저는 두 배에 있는데 참 진리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한 한 곳 내가 길이요 길이요 생명이시다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딱 거기서 걸려주세요. 못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취해졌느냐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식으로 안되고 학식으로 안되고 지혜로 안되고 다른 종교적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안되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넘어가게 믿음으로 지나가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변수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 이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뜻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 선물로 주셔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중간도 못했지만 우리 속에 오셔서 신비롭게 은밀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네 속에 믿음을 창작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기독교의 진세계 안으로 넘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넘어 들어왔느냐 박동규 박목월 시인 박목월 선생님 아시죠? 한양대학교 국무과 교수이셨다가 하늘나라를 가시는데 그 아들이 박동규 박목월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중고등학교 나이는데 그 시를 외웠죠? 예 다 잊어버리죠? 나근혜라는 유명한 시기체 강남을 건너서 밀박기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근혜 생각나죠? 그 시 쓰신 박목월 선생님의 아들 박동규 경중고등학교 3학년 경중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무과 시험을 보러 왔어요 아유 내가 실제 들었습니다 비싼 얘기에요 시시하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인생이 감기 간증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3학년 서울대학교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으로 아침 시험 보고 나왔는데 얼굴이 사색이 새카먹게 왜냐하면 검은 것은 뭐죠? 글씨고 흰 것은 글씨고 흰 것은 모르겠다 점심시간에 나왔는데 밥을 먹으라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사왔는데 반복을 힘이 안한거에요 엄마 오후 시험 볼 것도 없으니까 반복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갑시다 그리고 어머니 박동교의 어머니는 권사님 권사님 박목을 선생님은 교회에 안 다니셨고 나중에 돌아가신 직전에 다니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동교야 여기까지 와서 시험은 치렀으니까 자유주의 가만히 앉아서 밤은 일단 먹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앉았습니다 밥은 없지요 밥 먹으라고 어머니가 박동교 눈뜨시라고 내가 지금 이 말하는거에요 자꾸 눈이 내려오시는 분이 어떤 분은 교회에 자동적으로 설교시간 전까지 눈이 떠있다가 설교시장하면 딱 내려오는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얘기하는거에요 어머니 여기 골반 딱 잡더니 야 동교야 잠깐만 이리 와봐라 그러고 이 아들을 잡고 끌고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을 종로 오가에 있었어요 지금 관악구 공개 그 학교 교문 앞에까지 끌고 가는거에요 시험을 안 보겠다는 애를 그러더니 한손으로 교문을 잡고 한손으로 도망복각 여구리를 잡고 동교야 여기 기도하자 그때까지 박동균은 어떤 상태였느냐 동교야 너 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 그리고 할머니 때부터 헌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두까를 사 먹고 교양 입 싹 다 교회 갔다 왔냐 응 갔다 왔어 누구랑 갔다 왔냐 어머니는 다 아는거에요 할머니는 안간지를 그리고 다녔어요 그걸 어떤 신자라고 말하죠 그렇지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고마운게 3학년 때 모시험 공부한다고 어쩐다고 교양한다 자 우리 어머니가 박목원 선생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 유학을 해오신 시인이시고 교수이잖아요 어머니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문맹자에요 한글도 모르시는 이야 우리 어머니 무식하게 인생을 사시더니 오늘 결정판으로 이 지성인들 앞에서 나를 개방신을 주었구나 어머니 저는 확 부딪히고 도망가고 싶은데 초년이니까 고3이면 그럴 정도 힘은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힘을 튀기면서 기도하는 이게 점점 진실해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르는 문제는 알게 하시고 아는 문제는 더 알게 해 주셔서 말하자면 아는 문제만 오후에는 나오게 해 주셔서 이 아들 합격시켜 주셔서 막 꼬마구 지루고 그 사람들이 다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박동규 박동규 소년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려요 내가 망신을 다 당했고 사람들이 볼 사람 다 별나게 예술 있는 아주머니가 아들 서울대학교 붙이려고 별 수단을 다 쓰는가 보다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똥 넣고 피는 사람 촛불 넣고 피는 사람 다 있으니까 시클복적하게 그렇게 되는 판이라고 말이죠 에이 망신은 다 당했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는데 혹시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을까 그 순간 기도가 끝났어요 동규야 가서 시험 봐라 오우 시험 봐라 그리고 등떨는 듯이 밀어서 들어갔어요 자 우리 성가대원들 박동규가 서울대학교 물리대 부문과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물리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았고 물리대학 교수로 물리대학장으로 계시다가 2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서울 청파동교의 장문으로 하름만 맞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쓰셨어요 박동규 장문이 나는 내 머리로는 믿음의 세계를 풀어올 수 없는 인간인걸 하나님이 아시고 기적을 탈출을 따라서 탈출을 따라서 우리 어머니 그 애절함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탈출을 따라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내가 떠나지 않고 기독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믿음은 그와 같은 계산으로 학문으로 학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심어놓으신 건데 만가지 사람에게 만가지 방법으로 심어놨어요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베트로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갈리리오수에 근처에서 자라나서 일자 무시이고 한다고 한 것은 고기밖에 없어요 고기 잡는 것밖에 제가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갈리리오수에 다섯 번 갔어요 여러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고기 잡는 게 지금도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계속 잡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큰 호수이기 때문에 베트루가 황새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날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물가에 어떤 분이 그나마하게 권위인께 신신한 분이 서 계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고기 잡기에 해박했던 어부 베트루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위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금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운 게 벌어졌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밤새 단 한 마리도 안 나왔던 이 그물 속에 찢어질 정도로 마른 고기가 들어와서 도저히 배 하나로는 건져낼 수 없으니까 얘들아 안드레 양으로 눈들어와서 도와라 이래가지고 고기를 건져냈던 베드루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옆에서 바로 주여 퓨리우스 마이 로브 주여 나를 떠나 조서 난 죄인으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는 고기가 안 나올 곳에서 나와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체험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되는데 이 양반 어디서 이 고기를 잡고 여러분 그 고기 제가 아르바이트 가서 사먹어 봤는데 요새 고기의 이름을 붙이기를 피터스피시 베드로 고기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갈리비오수에서 고시당에서 파는데요 처음 갈 때는 제가 10달러에 사먹었어요 튕겨가지고 취파하고 쫌추고 샐러드 뭐 가장 최근에 2013년 2014년 제가 우리 국제신학대하고 40년 인솔교수로 갔는데 아 저는 옛날 값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베드로 고기로 한 텁 내겠다 그랬어요 아 근데 이번에 제가 망했어요 이게 값이 자꾸 올라가가지고 40달러입니다 한 마리 예수님이 몇 마리 잡았는지 그 계산 나와요 예수님은 하루에 만 곳씩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고기만 잡아가고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겠다 무식한 베드로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넘어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수만 가지의 사람에게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길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동적 믿음 우리가 노력하고 찾은 게 아니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이죠 수동적인 거죠 우리가 피동적으로 받은 거죠 내가 알고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성교사님들을 한국에 보내시고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부모들이 믿게 하시고 이민 오신 여러분들은 이 문화와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쨌든 믿음을 받아들게 됐으니까 아까 박동규 같이 자기가 믿고 싶은 어머니를 통해서 태출을 통해서 다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보면 아니죠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게 오늘 여느 말씀 일단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다음 단계를 열어놓으셨는데 이번에는 능동적 믿음 그게 신뢰와 확신입니다 숄스 앤 가우피다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는 이 분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노력과 힘과 정성과 수고와 마음과 뜻과 성공을 다 선물을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스호트유 너에게 맡겨놓는다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신다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엘 똑같은 제자들 똑같은 바람이 이번에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친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이제는 환경이 달라졌어요 아까 처음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죽느냐 자느냐 처음은 고개를 많이 잡았으니까 이야 신난다 예수님으로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죽을 판이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잘못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먼저는 바람을 부지시고 두 번째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 자연적인 연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초자연적인 본능을 가지십니다 제자들을 안심을 지켰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그 다음 오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냐 아 그러면 조금 전에는 제가 바람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개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믿음을 고백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풍랑이 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믿음이 없어져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어떤 때는 불았다가 어떤 때는 나갔다가 다시 오늘 주일 날 아침 11시 믿음을 다시 챙겨가지고 나왔다가 집에 가서 또 두부싸움 하면 또 날라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있으면 맨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 안의 믿음이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라졌다 그 뜻이 아니고 너희에게 어찌하여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뢰가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처음 주실 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작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돈 문제로 고민스럽고 가정 문제로 힘들고 건강 문제로 애쓰고 힘들면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안 보여요 예수님이 교회 와서도 예수님 먼저 보일 수도 있지만 교회가 시끄럽고 속상한 일도 생길 때에는 안 보여요 예수님 교회 와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머리를 가득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상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동적 믿음 여기서 이런 걸 저의 입에서 신뢰하고 확신하는 분명한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을 읽으셨는데 누가 보면 똑같이 길을 읽으세요 예수님이 누가 보면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요추에다가 딱 붙여 놓으세요 같이 붙여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이탈리아 사람 로마 그것도 군인 1100명을 지휘하는 백두장 군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에게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이런 걸 제가 능동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오데로 보여주신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보나오면서 회단로 지어주고 유대인들에게 잘했던 군인이지만 매우 전부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노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 하인과 종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자기 직접 온 것도 아닌 장노들이 그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좀 도와주실만한 분입니다 평반이 좋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수고스럽게 우리 집에 오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나을 믿습니다 이야 예수님 뭐라고 칭찬했죠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받은 엔아이비 영어성경에 This great faith 이렇게 번영되어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신뢰 확신 여러분 저희가 나타나는 반응이 반응으로서 신뢰 확신 이분은 우리 집에 오실 필요조차 없는 그냥 멀리 계실지라도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천하 보호 증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백장의 마음속에 큰 믿음의 싹이 자작 되어준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백부장을 향해서 그래서 결국 만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를 높이들어 칭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백부장의 이 위대한 믿음의 일기가 그렇게 불가능하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형각선생님 같이 절관에 가서 이십몇 년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는 뭐가 필요하니 그 신뢰가 아니라 믿음의 활로 그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신뢰하고 확신에 기초해 된다 그러니까 매주 오셔서 복사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같이 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믿음이 움직여가지고 되는 거예요 제가 짤막한 비용 한 가지가 들어오고 지난 4월달에 제가 중국 함주에 가서 한 70명 지도자들로 가게 됐는데요 구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대목에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을 가만 놔두면 퇴보하고 자꾸 무너집니다 믿음을 상식하게 되고 믿음을 까먹게 돼 자꾸 뒤로 물러라 믿음을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악착같이 믿음을 움직이면서 사용을 해야 이 믿음이 본전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다람쥐가 쳇바퀴를 매매 들어가서 그냥 죽으라고 밀셈을 뛰어도 어디가 한 걸음도 못 나가면 고자리 있죠 그러나 죽으라고 천밭귀를 불리죠 살려고 다람쥐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 자기 발톱이 긁어져서 달아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다람쥐 그러면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믿음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진보하는 게 아니니까 퇴보하니까 다람쥐가 체밭귀돈 죽으라고 노력해야 한다 주인들의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그래야 믿음을 까먹지 않고 본전을 차지한다 그리고 70명이 원뚱 가만히 쳐다 중국에는 말이죠 다람쥐를 체에다 놓고 체바퀴를 돌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림 잘 못 그리는데 다람쥐도 그리고 한 명도 본 적이 없대요 정말 여러분은 다 보셨죠 죽어라고 책임장국에 나와서 내가 신앙생활 한들 무슨 혜택이 있으리야 천발만의 말씀 이라고 말씀 여러분 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본전도 유지를 못하게 돼있어요 왜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여러분에게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 저 바람이 불어요 뜬 바람 흰 바람 흰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의심이 될만한 많은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생활에 앞을 나가지 못하게 많이 풍랑이 이 배는 건너편으로 가야되는데 배는 뒷걸음 터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가로막혀요 급진함 때문에 죽게 됐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그 믿음은 그 믿음은 심각한 사망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씀 없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본질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성시험을 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너 믿음이 왜 작동하지 않느냐 그 말씀 왜 너는 신뢰하지 않느냐 왜 너는 확신을 안 갖느냐 왜 너는 나를 의존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유지해 오다가 지금까지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은 여기 옛날에 계시던 제임스 몽고맨 보이스 목사님 댄스 셔츠에 그 목사님이 써놓은 주석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틀린가 그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해 40년 동안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편안히 잠도 못 자니까 불평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인 모든 불평을 다했죠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다 원망했어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하시려고 벌을 내주셨습니다 불백 독백을 내셨어요 다 물어 전부 다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그 도구의 감염으로 발명한 다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한테 눈물을 내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이 백성들 여기서 이대로 다 죽이시면 이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은 아니시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빌면서 자극을 한 거죠 하나님 우리 살리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되세요 모세 보고 똑같은 뱀의 형태로 노수로 만들어서 높이 걸라 그리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사리라 예를 들면 제가 전동규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서 같이 갔다 그러고 합시다 장바는 저보다 믿음이 좀 좋아서 조금 불평을 해갖고 그래도 한쪽 눈은 떠서 그거 보면 사리라고 눈을 떠서 보고 나았다고 해봐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욕을 많이 해갖고 완전히 이제 못 보게 되었어요 아 여기 김재석 목사님 옆에 있는데 안됐네 내 친구 목사님인데 그래도 저거 보면 살리라고 했으니까 눈 좀 떠보시오 하고 나를 붙잡아서 눈을 벌려가지고 노뱅을 바라보게 했다고 해봐요 그렇게 할거죠 자기는 혼자 살게 아니고 그럼 내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 여긴 안 나았다고 나았을 왜요 고 민수기서 사건이 기록된 그 끝절에 보니까 제가 다 찾았어요 이거 한번 시시하게 내가 공부한게 아니고 다 찾았어요 한 명도 장례를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다 살려준거죠 다 살려준거죠 어떻게 해요 바라만 보면 살려준거에요 대상 되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뭐라고 바라봐요 우리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거에요 바라보는 것만 조금만 여러분과 저에게 수고하라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 있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과 저거 믿음을 만들어내라 믿음을 찾아보라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 가지고 잠가 놓거나 닫아 놓거나 가두어 두지 말라 바라보셔야 계속 바라보라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가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 의지는 믿음으로만 내 앞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교훈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게 믿음이에요 소자야 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것을 니가 믿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사람 말 받자마자 내 믿음대로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인격적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조금만한 아이가 가진 믿음 소자야 내 믿음대로 되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저의 믿음이 작동만 되면 전능을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의 확신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몫의 불량을 감당하려고 애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믿음 간직하고 이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전진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정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무더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신뢰하며 확신하며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정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믿음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